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2교시죠. 첫 번째 과목, 학습이론 강의하는 2교시 첫날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습이론, 어렵다면 또 어렵고 쉽다면 쉽고 또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학습이론이 어떤 과목인가라고 큰 틀을 잡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공부를 우리가 쭉 지금 카페에 이론소 강의가 올라와 있고 기출이 일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촬영을 다 할 거거든요. 연일동안 토요일도 일월도 없이 연일동안 강의하느라 제가 아주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합적을 위해서 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힘찬 은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학습이론. 할 말이 많은 과목입니다. 학습이론에 앞서 학습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 시험은 제가 OT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카페 공지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공부하는 방법, 비법들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건 잘못하면 유약효과예요. 유약효과. 그냥 공부를 많이 했다는 심지어 간정함은 있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별로 없거든요. 많은 양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역발성으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왜? 부직박죽이거든요. 그냥 많이 본 거지. 내 것이 아니면 안 내 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학습. 한자가 좋은 건 우리가 못 써도 멋져 보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추사 김정희인가요? 김정희의 멋진 한자 서체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배울 학자. 배운 거예요. 이게 학이죠. 익힐 습자. 익힌 거죠. 그러니까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내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배우기만 하면 안 돼요. 내 것으로 만들려면 많은 양이 되면 안 됩니다. 많은 양이. 많은 양이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법고시가 외워 어려요. 법전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책 다 외울 수 있으면 사법고시 공부하세요. 너무 힘들거든요.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은 아주 안 하면 안 되겠죠. 노력은 적당히 해라.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 많이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적당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걸 최적의 이윤 극대화라고 하죠. 예를 들면 뒤에서 또 맛보기로 할게요. 나오겠지만. 역유자형이죠. 역유자형. 그래서 공부건 생산성의건 어떤 거든 똑같은 이론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요. 별로 이득이 별로 없겠죠. 점점 추가될수록 이득이 생기다가 어느 정점을 찍고 이득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할수록 여기는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턱대고 공부하니까 미쳐버리죠. 그래서 공부는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까지. 얘는 버려버려야 돼요. 얘는 포기하자. 얘만 버리면 요만큼만 하면 충분히 합격하는데 왜 다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모자라서 여기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미쳐버리죠. 이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의 인지. 대가리 모양이에요.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모양만 봐도 뭐하러 익혀야 하려고 그래요. 그냥 공부 나오는 것만 딱 하면 되지.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글씨가 지저분하니까 좀 올려야겠네. 지금 창피하네. 너무 지저분하니까. 가장 좋은 여기서는 공부 전략입니다. 오늘 좀 여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유가 있어요?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보통 학습이론이 어렵다 해서 기타, 다른 데 비교해서 좀 미안하지만 기타 학원이나 기타 인강들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30강에서 50강이에요. 한 과목 같고 30강, 50강 언제 들어야 돼요? 언제 공부하고 듣기만 해도 한 달이고 공부할 때 3개월 거리고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사가 어렵다 이런 헛소문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 강의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여기 강의하면요. 오늘 사실 강의가 학습이론 3강이면 끝나요. 3강. 3강이면 끝나요. 그런데 3강이면 너무 또 없어 보여요. 지금 한 강 더 느려서 지금 여유 있게 오늘 여유 있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전체 다 올라가도 4강이면 마무리, 4강. 4강이면 끝나요. 제 강의 스탈이 알겠습니까? 길지도 않아요. 길어봤자 30분, 40분이에요. 30분, 40분 4강 들으면 이 학습은 끝나요. 할 게 없잖아요. 이걸 뭘 몇 달 공부해요. 한 달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10일, 20일이면 합격이지. 어떤 분 댓글 썼더라고요. 교수님 하루 동안에 두 과목 완강했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나 그분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100% 합격입니다. 믿음천국, 믿음학교. 하루에 두 과목을 끝낸 거예요. 완강으로. 발달심리 끝냈고. 하루에 심리 측정 끝냈고. 하루에 두 과목을 끝낸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두 과목 끝내면 20일이면 20일이면 하루에 두 과목이니까 몇 수십 번을 반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떨어질 수가 없습니까? 우리 과목도 학습이론 이거 4강인 4강. 원래 제가 준비한 건 3강이에요. 그런데 3강이면 너무 없어 보인다. 그래서 1강 늘려서 오늘 조금 여유 있는 시간 가능합니다. 4강. 4강? 이거 하루 4강이면 하루에 10번 들을게요. 10번도. 하루에 10번 들으면 공부 안 하고 들어도 합격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공부 너무 많이 하십시오. 그냥 공부하기 싫으면요. 영상 틀어놓고 그냥 주무세요. 그래도 합격입니다. 학습이론 전체 강은 4강으로 이루어진다. 원래는 3강인데 그래서 오늘 한 1강도 조금 천천히 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유 있는 즐기는 시간도 있어야 됐으니까 맨날 공부하면 인지 터져버려요. 그래서 즐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 역유자형이라고 했었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상적인 건 이리로 갈까요? 보통 심리학에서 역유자형 이료를 많이 써요. 이렇게 셀리리아가 주장한 거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적당할 때 가장 이래능률이 많이 오르더라. 이 시점 최고의 적점 최고의 이걸 우리 심리학에서는 최고의 각성 수준이라고 해요. 최고의 각성 수준이 될 때 멈춰라. 더 공부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이건 다 쓰레기니까. 이것들이 공부하면 이미 공부한 것까지 다 오염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부한 게 아니라 과잉이죠. 과잉 오염물질이죠. 코로나 10기 얘는 마스크를 써서 얘를 딱 버려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걸 공부하니까 미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만큼 공부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3강 4강이면 학습이론 충분하더라.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이만큼의 수준이 첫째 수험서는요. 수험서는 공부하는 공부 공부전략이 있어야 돼요. 공부전략. 공부전략은 제가 공지상에 많이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동영상 시청하면서 봐라. 흐름 잡아라. 나올 것만 톡톡 찍어서 다만 우리 청소년 상담사 문제는 길어요. 문제도 길고 보기도 길고 지문도 길고 그래서 이 긴 문항들에서 답을 빨리 캐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 걸 하려면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지금 강의 이렇게 이론수 스키다시 이렇게 초벌로 하고 기실문제에서 제가 이 문제는 포인트가 어디고 이 문제는 포인트가 어디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낚시를 저는 낚시를 안 해봤지만 낚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포인트가 있다고 그래서 곡이 나올 포인트 봄에는 여기가 나오고 여름에는 여기가 나오고 그 포인트를 잡는 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강의예요. 이론을 얘기하는 학부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맞추면 답을 맞추는 게임이다. 말씀 드렸죠? 답만 맞춰서 합격하면 그게 목적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공부 전략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이상적인 공부 전략은요. 기준점 준거 합격의 준거 점수의 10%예요. 이게 가상적인 각성 수준 이윤의 극대화 이윤의 극대화의 공부 방법이에요. 여기가 이윤의 극대화다. 몇 점이요? 준거 합격의 준거 플러스 10% 무슨 얘기냐 이것도 공부 같지 않습니까? 준거 참조검사에 우리는 준거 기준점이 있단 말이에요. 몇 점만 맞으면 돼요? 60점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60점만 넘으면 돼요. 60점만 거기다 조금 여유 있게 플러스 10%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플러스 10%니까 뭐예요? 60점에 10%는 6점이죠. 결국은 66점 맞는 게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 100점 맞았어요. 이거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인간미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을에 감나무처럼 감나무처럼 까치밥 꼭대기에 대롱대롱 매날리는 감처럼 아름다운 여운 여백의 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상담사죠. 아름다운 점수 아름다운 기스탈트 이 66점이에요. 6땡 6땡이에요. 6땡 100점 맞을 생각하지 말고 66점만 맞자. 나머지 나머지 34점은 그냥 지부하자. 봉사활동 하자. 지부하자.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34점은 지부하자. 나머지 나는 내 목적은 66점만 맞아도 나는 충분하다. 66점만 맞게 딱 공부하겠다. 그러면 강의 듣고 자면 돼요. 강의 듣고 공부하면 잘못하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강의 듣고 자면 66점 맞아요. 강의를 들었는데 66점은 맞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여유있게 학교 가시기 바랍니다. 이 카페 보면 너무 불안해요. 지금 공부해도 되나요? 지금 공부해도 충분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이라고 했지만 맛만 먹으면 하루에 한 과목씩 하루에 한 과목씩 우리 선택과목만 하더라도 4과목 다 6과목 아니에요. 하루에 한 6일 복습하면 12일 12일이면 복습까지 딱 끝나겠네요. 학교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00점 맞는 게 아니에요. 12일 12일 동안 공부해서 여러분들 12일 동안 공부하고 지금도 시간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곱하기 2하면 24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공부할 때가 아니라 놀 때에도 그래서 오늘 제가 공지상에 올려있지 않습니까? 공부하지 말고 그냥 오늘 동영상 시청이나 보고 그냥 노시라고 지금 공부해봤자 다 까먹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동영상 시청하시고 재밌게 흐름만 파악하시고 공부는 한 10여일 하면 합격입니다. 그만큼 제가 포인트 잡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호 있지 않습니까? 구호 이걸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청소년 상남사 어렵다 하는데 보통 1년 공부한 사람도 있고 6개월 공부해도 떨어진다 하던데 그렇게 공부해서 그래요. 1년 동안 헛공부하고 헛다리 짓고 쓸데없는 공부하고 공부하고 까먹고 하얀 물회성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고 자고 나면 까먹고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고 자고 나면 까먹고 몸은 삐짝삐짝 말려가고 이건 진짜 헛다리 왔다리 갔다리 10시간 공부하고 스트레스로 고민하다가 병원 가서 또 약 먹고 또 10시간 공부하고 자고 나면 까먹고 병원비 몇 십만 들어갈 바에는 직진 못 갚아 해서 교재 준비한 다음에 그냥 자면서 공부해도 합격인데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믿음 천국 불신족 믿으면 반드시 합격이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써놨겠어요.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인간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뭐래요? 합격 그 합격이 미래의 실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거든요.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고 아 그래 믿자. 김덕희 인간 믿자. 김덕희가 그랬어. 시험 문제 지가 다 찍어진다고. 그래 저 인간 믿어보자. 여러분 다 찍어드릴 게 나올 거. 그래서 믿자.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증거가 된다. 이 증거가 뭐예요? 합격증이지. 합격증. 10월 10일 이후에 우리 집으로 합격증이 온다.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질상. 내가 합격을 바라니까 바라는 것들은 진짜 현실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중에 합격증으로 증거가 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어야 하나님 나라도 가까이 가는 겁니다. 믿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천국. 이건 이제 우리가 인문학적 믿음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험에 대한 내용은 인문학적 내용이지만 신앙도 믿음이에요. 저는 제 경험을 버렸어요. 첫째 엄청난 적키리스토예요. 저는 철저하게 불교 신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가 기도하고 밥 먹으면 저는 절교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성경책 갖고 다니는 사람들을 또라이라고 욕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인생의 정말 끝자락에서 벼랑 끝에서 자살을 7번 시도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모든 답이 없을 때 이제 마지막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게 없고 자살도 7번 실패했고 마지막 아 그래 신을 믿자 이제는 인간으로 할 수 없으니까 신을 믿을 바에는 최고 대빵 하나님을 믿자 그래서 믿고 싶었었습니다. 안 믿어져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믿음이 다가와서 주식중독을 끊고 그 많은 빚을 갚고 지금 아름다운 영혼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행복을 여러분과 함께 저도 동행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동행 천국의 동행 우리 카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천국 여러분 믿는 겁니다. 공짠데 왜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바보지 천국이 예배되어 있다. 실존지 인간은 다 죽는다. 죽으니까 허무하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뭐예요? 천국이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공짜로 공짜로 천국이 예배된 걸 안 믿는 사람이 바보죠. 지죠.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 천국을 갖고 우리 또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행복하고 기쁘게 아름답게 또 쭉쭉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챕터 1 학습의 개념 학습 기본적인 아주 우리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할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사실 이런 거 하나씩 외우면 미쳐버려요. 학습은 경험과 연습의 결과를 추리한다. 이렇게 공부하면 진짜 속대말을 인지 뽀개져버려요. 대가리 뽀개져버려요. 대가리를 더 천박하게 모여 대갈빡 뽀개져버려요. 그냥 여기서 시험이 뭐가 나오냐 이게 우리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학습은 경험 이런 거 몰라도 되고 학습은 학습 배울 화 익힐 수 이 학습은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수행과 수행은 실천하는 거예요. 수행은 수행 실천하는 거예요. 수행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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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과 구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습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수행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학습을 똑같이 하더라도 시험 볼 때 수행능력 수능이지 않습니까? 수행능력이 반드시 100% 공부하는 게 다 맞춰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6점을 맞춰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수행으로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중 학습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학습은 수행과 구분된다. 그러면 그렇지 이미 그랬어. 수행과 구분된다고 반드시 학습했다고 해서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수행 OK. 1입니다. 정답 1번이에요. 똑같이 나옵니다.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러면 2번, 3번, 4번을 안 봐야 돼요. 이거는 코로나 쉽게 해요. 답이 나오는데 왜 봐요. 이걸 보니까 미쳐버리죠. 시간 많이 걸리고 학습은 수행과 구분된다. 끝! 홍삼 액기스 쪽쪽 바람을 맞고 그다음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면 맑고 밝아요. 근데 이걸 자꾸 보고 싶어요. 얘는 뭐가 있고 얘는 뭐가 있고 얘는 뭐가 있고 얘는 뭐가 있고 자꾸 보고 싶어요. 보다가 또 그럴 듯해. 얘가 꼬셔. 날 좀 바라봐. 그럼 또 홀딱 지우고 이를 바꾸고 또 그다음에 고쳐서 들려고 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겠죠. 이게 아주 고정적인 패턴이에요. 수염장들의 이걸 고쳐야 돼요. 그래서 답이 나왔으면 나머지는 보지 말자. 두 번째 첫째 느낌이 정답이다. 제발 고치지 마라. 단 문제를 잘못 읽었을 경우에는 고쳐야 됩니다. 읽다가 문제를 옳은 것은 아닌데 옳지 않은 것을 보여야 되는데 교수님이 고치지 말라겠어. 그렇게 해서 끝까지 안 고쳤다. 이건 안 돼요. 그 정도 우리 인지능력은 있죠. 그래서 문제를 잘못 읽을 경우만 고치자. 나머지는 고치지 말자. 라고 보고요. 참고로 여담원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2019년도 우리 청소년 상담사 3급 합격률이 27%예요. 27% 27% 즉 10명이 시험 보면 2명 3명도 합격 2명 반이 합격한 거예요. 객관식 문제인데 그때 합격률이 제일 저조했던 이유는 2교시 첫째 과목 학습이론이에요. 학습이론이 문제가 좀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명 듣보잡이라고 하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잡스러운 문제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많이 나와서 많이 나왔더라도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강의 들으면 그냥 50은 그냥 먹고 들어가요. 50점은 저도 출제 많이 해봤거든요. 저 옛날에 대학교 졸업하고 교사 생활도 했었습니다. 교사 할 때도 문제들 출제는 해보고 대학에서도 교수 할 때도 출제 많이 해보고 또 이렇게 민간 출제 의원들 많이 해보고 또 국가구시도 출제해보고 출제 많이 해봤어요. 출제할 때 출제 기본 룰이 있습니다. 3, 4, 3이에요. 30%, 30%, 40% 이겁니다. 즉 30%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 거는 그냥 속된 말로 개나 거리나 다 붙는 거예요. 그냥 강의만 대충 공부하면 다 붙는 시험 문제가 30%예요. 30% 이런 거는 그냥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어요. 30%는 공부를 좀 하면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덜해도 50점 맞나요. 50점은 40%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아주 쉬운 문제 공부를 조금 하면 맞는 문제만 하더라도 60점이에요. 그래서 동영상 들으면 10점 맞고 실수하면 4점 실수하고 그러면 딱 66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동영상 강의 들으면 학습이론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기본 50점은 먹고 들어가요. 50점부터. 어차피 우리 평균이 평균이 60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뭐 과락이 40 미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나머지 집단 상담의 기초 이런 건 씌우니까 합격 문제 없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2019년도에 학습이론이 어렵게 나와서 산업인력공단이 엄청나게 향해 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문제를 왜 이따 하셨느냐 그러면 보통 2020년도에는 쉽게 나와요. 그게 룰에 랜덤으로 돌려요.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은 타켓을 딱 정해요. 과락 나올 정도로 어렵게 나오죠. 이게 보통 기본적인 출제자가 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출제자가 가서 회의해요. 이번에는 어떤 과목이 타켓을 갈까? 저번에는 네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해. 네가 어렵게 돼. 그래서 여기서 변별력을 키우자. 그래야지 다 합격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할 때 이때 2019년도는 학습이론이에요. 학습이론은 네가 제일 어렵게 내. 그래서 과락도 나오게 하고 너 때문에 라고 했는데 너무 어렵게 내서 합격자가 불합격자가 엄청난 거지. 합격자가 27%니까. 그러면 2020년도에는 이게 쉽게 나와요. 기본적인 내용만 나온다는 거예요. 또 아 2019년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또 엄청난 게 또 박사처럼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철저하게 요령입니다. 이게 이번 시간에 제일 큰 팁이에요. 아 이번에는 2020년도에는 쉽게 나오는구만. 학습이론 너무 깊이 갈 필요가 없다. 이게 여러분들 보약 보약 같은 정말 팁입니다. 그럼 교수님 어떤 게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2018년도에는 상담이론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2019년도에는 학습이론 2018년도에는 상담이론 2017년도에는 심리측정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투자검사 MMPI 또 로시아 검사 이런 이상심리학 이런 투자검사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아주 어려웠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발달심리가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시간을 투자한다면 발달심리의 강의를 좀 더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예언타당도 예측타당도 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서술이 길었지만 여러분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영양가 있게 여러분의 인생에 플러스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학습에 의한 변화가 반드시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학습은 우리가 피아제에서 배웠죠. 지연 모방도 있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지연 학습도 있습니다. 관찰 학습에서 당장은 배워드려도 안 나타나고 후에 나타난다.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것은 아니다. 보고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7번 학습에는 생득적 변화 생득적 변화는 그냥 우리가 기본적 그냥 태어나면서 취득한 능력이에요. 또 성숙에 의한 변화 일시적 변화는 제외한다. 이게 시험이겠죠. 제외한다. 예를 들면 성숙 키가 갑자기 컸다. 이건 학습이 아니죠. 키가 큰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무게가 갑자기 늘었다. 와 제 학습 많이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많이 먹었나 보다. 유전인자가 큰가 보다. 이런 거. 일시적 변화 갑자기 하루동안 공부 열심히 해. 와 제 학습 잘 됐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득적 변화라는 생물학적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본능적으로 얻어지는 거 이런 변화들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밥을 먹다가 밥을 먹는데 흘리 이건 좀 애매하죠. 흘리지 않게 먹는 건 학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뭔지 아시죠?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 웃기지 마라. 제외되지 않는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의 정의 연합학습 연합학습은 지가 다 써있지 않습니까? 연합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 사건이 연관성을 배우는 것이다. 학습은 보통 연합학습이에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에이지라는 책을 읽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비책으로 또 이렇게 연관되고 그래서 책이나 여행이나 이런 관찰학습 이런 것들이 학습에 많이 도움됩니다. 왜? 맥락주의 서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 우리 징그럽게 배웠어요. 파블러프의 학자가 나오고요. 도구적 조건형성 솜다이크 그래서 어떤 행동과 그 결과 사이에 배우는 것은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습득하게 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더 좋게 습득합니다. 여러분도 강의 들으면서 금방 이해되면 분명성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빠서 댓글 다 보거든요. 자기 전에 딱 보거든요. 그게 제가 인생에서 아주 행복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댓글 보는 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써있더라고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정말 너무너무 재밌다고 그런 댓글 보면 아주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댓글이 저한테는 보약이니까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아직까지 우리 청년복 카페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댓글로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채워주길 바랍니다. 인지학습 대가리 학습이죠. 누가 했어요? 톨만이다. 아 톨만 오 톨만 똘뜨란에 톨만 오케이 그래서 인지학습 대가리 학습 왜? 똘뜨라니까 그래서 똘뜨란 똘뜨란 만 톨만 톨만이 인지학습했다. 그래서 사고 대가리가 개입되면 고차적인 종류의 학습이 시작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고차적인 종류의 학습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톨만 똘뜨란 사람 톨만 그래서 톨만 인지학습 대가리 학습 고차적인 종류의 학습 이렇게 찌찌뻥 그래서 고차적인 종류의 학습 나왔는데 이게 학자들이 막 겹치면 안 돼요. 그냥 딱 여러분 것으로 딱 자리잡아야 돼요. 오케이 똘뜨라다 톨만 뭐가 똘뜨려의 대가리가 인지학습 고차 딱 이게 나와야 됩니다. 관찰학습 반두라의 관찰학습 그래서 모방을 통해서 아주 건강하게 사회학습을 하자. 그래서 모방을 잘하자 이거죠. 관찰학습을 잘하자. 그래서 여기서 모델링 모델링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필요해가지고 관찰을 잘해서 뒤에 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겠지만 여기서는 생각할 때 합시다. 문제를 이렇게 나와요. 반두라가 주장하면 뭐예요?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뭡니까? 자기 나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나를 믿는 거다. 믿음 천국 부신조 믿으면 합격이다. 이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이 자기 효능감이 있으면 반두라 이 자기 효능감이 없으면 관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두라에 자기 효능감이 있다. 믿음 천국 부신조 믿으면 합격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렇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효능감이 있을 때 자기 효능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게 현문제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다. 이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현문제 한 문제 맞췄죠. 얼마나 쉬워요. 두 번째 자기 효능감이 생기면 어떤 게 부가적으로 따라옵니까? 동기 유발이 따라옵니다. 동기 유발. 왜? 하고 싶거든요. 공부를. 여러분도 동영상 보면 공부 쉬운데 청소년 상담사 상급 어렵고 시간 오래 걸린다는데 교수님 강의 별것도 아니네. 몇일이면 합격하겠는데 이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효능감이 뿜뿜 올라지 않습니까? 다음 중 자기 효능감과 관련된 것을 고르시하면 답이 동기 유발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조금 고급지게 가면 이런 이론서들은 이런 이론서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풀기 위한 스키닷이요. 이렇게 이론이지 문제화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문제화가 되면 또 헷갈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학교 학사를 보게 되면 여기서 파블러포 쏜다이코 톨만 반두라 또 헐이라는 사람 헐 헐 헐이라는 사람은 신행동주의를 주장하는 학자예요. 신행동주의 이 사람은 다 행동주의의 기반이에요. 행동주의는 어떻게 발전되냐면요. 뒤에 또 나오겠지만 구성주의 또 구조주의라고 하거든요. 구성주의의 뒤에 나오는 기능주의 기능주의 기능주의는 마음의 기능 몸과 마음의 기능이 행동으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행동주의의 근원이 되는 이론이 기능주의거든요. 이 다 기능주의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톨만 반두라 이렇게 쏜다이코 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이론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답이 뭐예요? 기능주의 답이 2번입니다. 그게 액기스예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런 이론들을 토대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갑니다. 쏜다이코 톨만 반두라 헐 이런 학자들이 주장한 이론은 무엇입니까? 2번의 기능주의다. 기능주의는 마음의 기능이 행동으로 이어지더라. 그래서 행동주의의 기반이 됐다. 이렇게 체크포인트입니다. 답이 뭐라고요? 기능주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연합학습에서 둔감아 습관하죠. 그래서 동일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경매해서 그에 대한 반응이 감소하는 것.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하면 만약 여기도 처음에 때릴 때는 아파요. 반복적으로 계속 맞으면 뭐예요? 둔해지죠. 그게 뭐예요? 습관하다. 둔감해졌다. 그래서 동일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경매해서 그에 대한 반응이 감소하는 것을 무엇이리로 합니까? 둔감아 습관아. 이게 현문제예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공부할 게 없지. 또 유해한 자극에 계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반응이 촉진되는 경우다. 반응이 유해한 경우 계속 노출되면 반응이 촉진돼요. 민감아 이것도 시험이 잘 나왔어요. 이게 다 현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나와요. 다시 갈게요. 동일 자극을 반복적으로 경매해서 그에 대한 반응이 감소하는 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습관아. 둔감아. 유해한 자극을 계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반응이 촉진된 거예요.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시험보는 수험생이 수험관리자가 시험지를 갖고 탁재에 딱 났다. 큰 소리가 딱 났는데 그때부터 소리만 나면 울렁증이 생기더라. 신경이 예민해지더라.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 민감아. 왜? 신경성. 민감아가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솥뜁먹고 놀란다. 이런 거예요. 진짜 시험관이 이렇게 나와요. 그냥 시험 볼 때 감독관이 시험지를 갖고 하는데 탁재에 시험지를 탁 놨다. 근데 탁 누는 순간 수험생이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소리만 나면 심장에 벌렁벌렁하더라.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 민감아. 또 일반화. 일반화. 일반화는 뭐냐? 홈그라운드. 그냥 체크포인트가 봐요. 홈그라운드. 공부할 것도 없어요. 홈그라운드. 축구선수가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장에서 홈그라운드에서 축구를 하니까 부담이 없고 더 축구가 잘 되더라.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반화. 얼마나 아쉬워요. 내가 시험을 봤는데 저기 서울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모교에서 시험을 봤다.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했던 그 교실에서 시험을 보니까 시험 문제가 더 잘 풀리더라. 여기와 관계는 무엇이다? 일반화. 이런 거 나와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학습전위. 학습은 천위. 천위가 뭐예요? 옮기는 거예요. 옮긴다. 그래서 학습내용과 실생활 실생활 간의 이사성이 클수록 천위가 당연하죠. 서로 비슷할수록 잘 옮기니까 이런 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학습동기. 과제의 효용가치가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다. 그렇죠. 내적 가치가 높을수록 동기가 높다. 유능감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동기가 높다. 학습내용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학습동기가 높다. 얼마 아쉬워요. 기본적인 상식이죠. 이걸 왜 공부해요? 그런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학습동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나오고 5번 청소년 상담사는 과페 없이 혼자 학습하는 게 학습동기가 높다. 이러면 땡이겠죠. 웃기지 마라. 혼자 하는 것보다 과페랑 함께하는 게 학습동기가 높다. 이렇게 마치면 되겠죠. 공부 어렵지 않지 않지 않습니까? 공부 쉽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효능감 여러분 스스로 믿으십시오. 나는 벌써 합격했다. 믿음천국 불신종 믿으면 합격이다. 이렇게 일강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김덕기였습니다. 김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